공기청정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포인트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를 한번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머스피어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앰머스피어 스카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먹는 게 나다 이런 거 아시나요? 다 아시죠? 우리가 건강건강하지만 사실은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가 바로 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냐면 코로 입으로 또 피부로 먹는 거죠. 그래서 코와 입과 피부로 먹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먹는 거 어떤 분들이 아마 공기 이렇게 답을 하시겠지만 그 말도 맞고 또 어떤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은 먹는데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안 나올 경우도 많죠. 어떤 마음이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코와 입과 피부로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있을까요? 공기 하루에 이게 제가 쭉 찾아보는데 뭐 다 틀려요. 어린아이들 다를 테고 어른들 성인이 또 다를 테지만 공기가 뭐 13,000에서 24,000리터 진짜 많이 먹죠. 물은 1.5리터에서 1리터 이렇게 음식에 우리가 꼭 맛있는 게 아니라 음식에 섭취되어 있는 음식에 포함된 수분까지 합쳐서 물을 2리터씩 꼬박꼬박 8잔씩 안 마셔도 이 정도의 실제로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음식은 보통 칼로리 표시되죠. 그런데 사실은 공기, 물, 음식, 코와 입과 피부로 이것이 진행되는데 그때 알게 모르는 게 독이 들어오죠. 독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피부로도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장영사장의 건강 핸드북 이런 데 보면 이거 이제 경피독 얘기도 있고요. 호흡독 그다음에 대장독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코로 들어오면 호흡독이고 입으로 들어오면 대장독, 피부로 들어오면 경피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건강이죠. 바로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거 매일같이 먹는 마음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공기에 관해서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깨끗하고 좋은 공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형용산을 뭘로 붙이든 바로 그게 건강입니다. 그런데 좋은 공기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임의로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좋은 공기라는 거는 바로 산소가 풍부한 것이 좋은 공기다 이런 뜻이죠. 산소가 풍부한. 나무가 많은 숲 속에 가면 왜 어떤 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시골에 내려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시골에 가서 이렇게 도시가 아닌 나무가 많은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 막 이렇게 아팠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그렇죠? 사용 선고받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분도 있고. 보니까 산소가 풍부한 상태를 제가 볼 때 좋은 공기 같아요. 전에 그때 우리 뭐 얘기했었죠? 비타민C의 히알루론산 얘기할 때 그랬나? 이렇게 왜 산소 마스크를 쓰면 파일러트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면 산소 마스크 쓴 부분이 이렇게 아주 피부도 좋고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산소가 풍부한. 공기는 질소가 거의 한 80%고 20%가 산소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좋은 공기란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도심하고 시골에 가면 약 1 내지 2%의 차이가 있대요. 그런데 이 차이는 아주 엄청난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살고 숲속이라고 하면 숲속에 음이온이 있다고 하고 키톤치드가 있다고 하고 이런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소가 아주 광합성을 하면서 나무가 내뿜는 산소가 밤에는 반대죠. 아무튼 나무가 내뿜는 산소가 아주 좋은 공기고 결국 건강과 밀접하다. 그걸 좋은 공기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기는 뭘까요? 깨끗한 공기는 말 그대로 나쁜 냄새가 없고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적은 이렇게 제가 정인했어요. 그런데 나쁜 냄새가 없고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적으면 어떤 산소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이런 나쁜 것들이 없으면 산소가 더 풍부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쁜 것들이 뭐가 있어요? 황사의 새집.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새집 증후군 헌집 증후군. 새집에는 페인트칠 같은 게 있고 페인트라든지 이런 벽지에서 나오는 것들. 또 헌집은 뭐예요? 곰팡이 여러 가지 먼지들이 많죠. 가스레니 등 생활가스 또 냄새. 꽃가루 등의 알레르겐.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러지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예요. 유흐무기 휘발성 화물. VOC라고 합니다. VOC. 볼로타일 해서 뭐 일단 휘발성 화물.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아세탈데이드, 톨루엔 이런 것도 있고요. 라돈 같은 방사능 물질이 우리를 위협하고 반려동물의 잔털이나 진드기들, 부유,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담배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 제가 VOC, 라돈, 바이러스, 담배연기 이런 것들에도 이렇게 줄을 쳐놨잖아요. 이게 왜 줄을 쳐놨을까요? 이거 말고도 많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 제가 몇 가지를 쳐놓은 거죠. 휘발성 화물, 라돈 같은 방사능 물질, 그다음에 바이러스, 심지어는 담배연기. 이게 서는 이유는 이것들을 걸러는 VOC, 라돈, 바이러스, 담배연기를 걸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세상에 딱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꼭 알려드리고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인데 공청기 원리는 모든 공기청정의 원리는 희석식이에요. 희석식이라는 것은 그냥 더 깨끗한 공기로 바꾸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기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창문을 열어놓는 거죠.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나쁜 공기를 좀 더 몰아내고 희석이 돼서 점점 좋은 공기로 바뀌어오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창문을 열어놓을, 이게 공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럼 조그만 창문을 열어놓는 게 좋을까요? 큰 창문을 열어놓는 게 좋겠어요. 그게 공청기 원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청기의 원리는 희석식입니다. 그런데 더 깨끗한 공기로 빨리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큰 창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게 공청기의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공청기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 뭐냐? 방법은 나쁜 것들을 필터로 걸러내고 빨리 더 많은 걸 순환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죠. 그게 다입니다. 필터로 걸러내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나쁜 공기가 안 좋을 때 창문을 크게 열어놓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빨리 순환시키려고 선풍기 틀어놓지 않아요? 선풍기를 빨리 순환시키면서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그게 공기정화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기정화력입니다. 공기정화력. 결국은 뭐였느냐? 필터 성능.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쁜 걸 잘 걸러낼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얼마나 빨리 많이 순환시키느냐. 바람의 성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청기 원리의 희석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필터의 미세함이겠죠. 필터의 미세함. 걸러내는 거니까. 뭘 걸러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청기의 핵심은 가구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뻐야 돼. 조그맣고 예뻐야 돼. 아니 모양이 특이해야 돼. 그런 부분 걸은 데 훅해가지고 사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화가 나요. 사는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업체들한테 화가 나요. 업체들이 다 대기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단지 기술 그다음에 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제가 볼 때 참 우렁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필터의 선택 기준. 필터가 얼마나 미세하게 걸러내느냐. 그다음에 필터의 크기와 두께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창문은 일단 크기죠. 큰 창문을 열어놔야죠. 그런데 이 큰 창문을 뭘 통해서 바람이 움직인다면 그때 두께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또 얇은 판 하나 통과하는 거고 우리가 태권도 할 때 보면 판 하나 쪼개는 거고 판을 여러 개 두껍게 두껍게 해 놓고 쪼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걸러내야 되는 것들이 거기를 얼마나 잘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걸러낼 수 있느냐는 크기와 두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희석 성능입니다. 희석 성능. CADR이라고 하는데 Clean Air Delivery Rate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희석 성능, 분당.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실내의 오염도, 면적, 시간에 따라서 이걸 잘 표시해야지 사실 몇 평형, 몇 평형이고 굉장히 웃기는 얘기거든요. 몇 평형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얘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공신력 있는 인증. 이 네 개가 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센서와 소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가정용이니까. 디자인도 예뻐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필터링 방식을 제가 소개할 테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센서와 소음 특히 소음에 관련된 게 많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필터링 방식에 따라서 디자인이 한계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보수, 필터의 수명 체크, 교체 주기 방법, 비용, 또 편리함, 전기료 등등 이 부분들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공천기를 고려하거나 산다면 그분이 정말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야 되죠. 예쁜, 예쁜, 예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터의 미세함과 크기, 두께가 아주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필터는 필터의 미세함. 우리가 보통 집진 필터하고 탈취 필터로 두 개로 보통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공천기는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시원찮은 공천기는 보통 집진 필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다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집진 필터는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미세한 막이 걸러낸다는 뜻이고요. 탈취 필터는 그냥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냄새라고 하는 활성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로 제대로 된 건 두 개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해파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U라고 써 있는데 U가 아니고 이게 우리 컴퓨터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이크로 뜻이에요. 마이크로 아시죠? 이렇게 약간 끝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끝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길쭉하게 된 거. 길쭉하게 된 거. 그래서 0.3 마이크론, 해파 필터라고 부르는 것은 0.3 마이크론 이상을 걸러낼 수 있는 거를 해파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의 등급을 가지고 또 H 얼마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아는 척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필요도 할 때 있는데 보통 해파 필터는 H13, H14로 표시합니다. H13, H14. 그래서 해파 필터가 0.3 마이크론인데 미세먼지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10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해파 필터라는 게 진짜 얼마나 작은 걸 걸러낸지 아시겠죠? 또 초미세먼지라고 할 때는 2.5 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PM 2.5 이런 말을 쓰죠. 책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해파 필터가 얼마나 아주 고성능 필터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초미세먼지 2.5만 걸러내도 아주 대단한데 보통 우리가 해파 필터라는 건 0.3 마이크론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값이 나아가고 좀 괜찮은 것들은 다 해파 필터라고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합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문제가 되는 0.1에서 0.2 마이크론이에요. 따라서 무슨 뜻이겠어요? 해파 필터로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마스크에 썼던 KF94는 KF94의 정의는 0.4 마이크론을 94%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보통 뭐로 나가죠? 침, 뭐라고 하죠? 침을 뭐라고 하나? 이렇게 분말? 아니, 하여튼 있죠. 그 용어를 갑자기 까먹네. 그거를 이렇게, 그게 걸리죠. 보통 거기에 이렇게 얹혀져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스크가 효과를 갖겠죠. N95라고 하는 의료진 마스크를 정의하는 숫자도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 0.01에서 0.2 마이크론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바이러스를 정말 차단하죠. 왜 의료진들 보면 막 중부장하고 이렇게 이상한 산소 마스크 비슷한 거 쓰고 있죠? 그게 의료진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마스크가 아니고 일반 이렇게 0.01에서 0.2 정도 되면 그런 마스크를 써버리면 호흡이 곤란해져요. 호흡이. 숨쉬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고 우리 스카이는 0.0024 마이크론이에요. 따라서 뭘 걸러낼 수 있는지 딱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필터가 아주 미세하다고 하면 미세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거의 통과할 때 구멍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이게 저항이 돼요. 저항.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바람이 움직여서 이 필터를 납득하는 것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세하면 이게 작은 힘으로는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리를 약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압력 또는 역학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4년 넘게 했었는데 이게 저항이 된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나치게 미세한 마스크는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미세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마스크 사이사이로 공기가 다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공기의 움직임, 미세한 필터의 공기의 움직임을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거를 극복해내서 공천기가 작동을 해야 되니까 모터의 성능과 신뢰도가 무지무지 중요해집니다. 사실은 이게 기계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필터 얘기를 했고요. 그럼 필터의 크기와 두께는 어떻게 되냐. 필터의 크기는 바로 성능과 직결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가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 창문을 빨리 열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필터의 크기가 곧 성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들의 필터를 보면 진짜 소비자 기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필터의 두께는 걸음 성능과 아주 밀접해요. 우리가 막을 하나를 통과할 때하고 두 개를 통과하려고 할 때고 그렇죠? 같은 세밀함을 가지고 있다면 세 개 통과할 때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펄 필터의 크기와 두께가 아주 중요하다. 만약에 같은 미세함에 그렇죠? 예를 들어 같은 헤파 필터인데 같은 헤파 필터라고 하는데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필터가 크고 두꺼워지면 더 잘 걸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크고 두꺼면 더 잘 걸립니다. 그런데 송출 파워가 엄청 커야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힘이 더 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에 예쁘게 나온다는 여러 가지 나온 거 보면 원통형으로 나와요. 예쁘게 하려고요. 원통형 필터는요. 사실 저는 들어볼 때는 이거는 제가 좀 과격한 말씀 눈속임 같은 거예요.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하려고요. 눈속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필터를 아신다면 우리 필터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아지겠어요? 그거는 이게 원통형으로 필터를 한다는 얘기는 필터 두께가 아주 얕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깥 원하고 안의 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에서 모터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그 공기의 송출량이 확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엔지니어의 관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희석실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희석 성능은 뭐냐. 그러면 얼마나 작은 것까지 얼마만의 시간 내에 제거가 가능하냐. 이거죠. 공정기의 성능은 얼마나 작은 것을 얼마만의 시간 내에 제거가 가능하냐. 그래서 필터의 미세함과 크기 두께 그리고 이거를 이겨내는 이거를 이겨내는 모터의 성능과 내구성 신뢰성. 왜냐하면 이게 모터가 만만할 게 아닐까요? 이게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24시간 365일 튼다고 보세요. 그 모터가 견뎌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건 사실은 이 공정기는 이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딱 보고 판단하면 물론 일반인들이 그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랑 인터넷을 막 뒤졌더니요. 이 공정기를 비교하고 뭐 이런 성능 비교하고 뭐 누가 자기가 써보니까 어떻대요.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새로 사다가 새로 사다가 딱 테스트했을 때하고 한 1년쯤 써가지고요. 기계니까. 1년쯤 써서 이게 노후화된 기계식계면 그거를 가지고 틀어놨을 때하고 같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그런 기사와 그다음에 테스트와 이런 막 광고성, 홍보성 내용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얼마나 작은 것까지 얼마만한 시간 내에 제거 가능하냐. 그때 필터의 미세함과 크기의 두께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모터의 성능과 내구성 신뢰성이 키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CADR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따라서 몇 평형 이런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 이거는 마케팅 용어인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이 몇 평형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가 있는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라든지 또는 최소한 공청기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나 이런 데서 뭘 냈나 싶은데 아무리 전에 좀 본 것도 같은데 요즘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못 찾았습니다. 신뢰성 있는 걸 못 찾았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마케팅 용어다. 전에 보면 20분간 하여튼 30분간 50%를 정화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어요. 굉장히 되게 무호하지 않습니까? 벌써 딱 들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표준 면적에서 표준 면적에 어떠어떠한 물질들을 넣고 몇 분을 돌렸더니 몇 퍼센트가 정화되더라. 이런 게 이제 실제 테스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평형은 몇 평형은 일단 면적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루 집의 높이를 2.5m로 보거든요. 천장까지를 일반 집에서는 그런데 천장이 높은 집은 그러면 부피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더 클 거죠. 따라서 몇 평형은 큰 의미도 없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소 한 25평형에서 거실이 한 13평에서 25평 된다고 하면 그런 거실 기준으로 이거 한 대 놓으세요. 이런 뜻으로 마케팅 용어라고 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CADR이에요. 분당 1분에 얼마나 깨끗한 공기를 정화해서 송출하냐. 깨끗한 공기의 기준을 뭐라고 그랬죠? 그 위에 있는 거죠. 얼마나 미세함과 크기 두께죠. 얼마나 작은 거를 걸러낼 수 있느냐. 그거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분당 깨끗한 정화량 그다음에 플러스 송출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필터의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바람의 능력이죠. 스카이는 최대 지금 8.5 세제곱미터 이게 세제곱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세제곱미터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면 표준 사용 명적이 69.5 제곱미터 21평을 커버한다라고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 카탈로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카탈로그를 제가 복사한 거고요. 평균 94%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CADR이 중요하죠. 69.5 제곱미터를 이렇게 커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 21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한 13평이었다면 엄청 더 많은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뜻인데 CADR이 8.5 세제곱미터 에요. 스카이 전에는 7.1 이었거든요. 8.5로 엄청 세졌다. 그렇지만 더 시끄러워지지지 않았잖아요. 이거 써보신 분도 알지만 그런 뜻입니다. 공신력 있는 인정 실제로 어떤 공간에서 뭐를 얼마나 빨리 걸러내고 내구성과 신뢰성과 효율성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각 나라마다 표준 규격 인증 여부를 하는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있더라고요. 중국은 중국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미국이 있고요.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공기청정협회라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제조협회 업체들이 업체들이 만든 거예요. 정부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냥 업체들이 그런데 이 업체들이 꼭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들뿐 아니라 필터 만드는 회사 악세사리 만드는 회사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아메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있고 거기에서 국내 제품에 대해서 돈을 내면 심사라고 CA를 인증합니다. CA 마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실내 공기청정기 단체 표준 인정 이런 뜻입니다. 코리아 에어 에어 크리닝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CA 마크라는 거를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알아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카이는 우리는 미국 회사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함 미국 가전 생산자 협회의 인증을 받았어요. 아함 에서 바로 CADR을 인증합니다. 아함 은 CADR을 인증해요. 그래서 아함 인증이다. 이것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 표준 인증은 없어요. 국제 표준 인증은 없고 국제 전체적으로 해주는 또는 나라가 해주는 데도 없고요. 유럽 각 나라마다 그냥 있다고 했고 유럽에서는 영국 알러지 재단이 있고요. 유럽 국가죠. 유럽에서는 유럽 알레르기 연구 재단 엘카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카이는 알러지 UK도 그렇고 엘카프 다 인정을 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알러지 UK 영국 알러지 재단이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거는 제가 찾아낸 거예요. 틀릴 수도 있겠죠. 다이슨이 모양이 예쁘다고 이상하게 생겨서 다이슨 찾는 사람이 많은데 다이슨은 영국 회사잖아요. 영국 내 인증을 못 받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인증에 응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영국 알러지 UK에 다이슨은 인증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언론을 찾아보니까 영국 회사인데 한국에 최초 출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무슨 꿈꿍이 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이슨 찾는 사람들이 게이트더라고요. 모양이 특이하게 생겨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부 때는 이게 소비자 기만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건 에카푸드 있었고요. 영국 알러지 재단 유라 알러지 재단 에너지 스타 그래서 효율 전기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CA 클린에어 우리나라 CA가 대체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 CA의 기준은 아주 느슨합니다. 미세먼지 제거 효율 및 집진 효율 이 70% 이상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70% 이상이 먼지 탈취 효율 60% 오전 소음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돼서 앞으로 휘발성 유해물질 등의 이런 것들도 각종 이런 것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의 CA인정은 그냥 아주 조금 더 기준이 좀 느슨하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우리가 저녁시간 짧게 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일단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노트북이나 이런 PC로 보시면 알러지 UK.org 를 꼭 쳐서 지금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시간을 감안했습니다. 지금 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 제가 권해드리는 건 구글이나 구글창이나 크롬 구글이나 크롬을 띄워서 알러지 UK.org 를 치시면 한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알러지 UK.org 를 지금 한번 쳐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우리 윤현수 사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이트 찾아 들어가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고 있나요?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우측 상단에 찾아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메뉴. 그런데 아까처럼 구글이나 크롬으로 크롬 구글이나 크롬으로 해서 알러지 UK.org 를 치면 한글 번역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보여줄 때는 한글 번역을 보여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꼭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셨나요? 들어가서 도움말 및 지원 한글로 되어 있다면 아니면 헬프 앤 서포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헬프 앤 서포트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조금 스크롤 다운하면 제품이 나와요. 제품. 제가 이거를 다 쳤습니다. 지금 쫓아오고 계신가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크롬을 아니죠. 제품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래 보면 그냥 선택한 조금 내려가 보면 제품 필터링 또는 필터 프로덕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필터 프로덕트 그래서 필터 프로덕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면 밑에 상품 유형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맨 처음으로 에어 퓨리파이어 공기청정기가 나옵니다. 에어 퓨리파이어를 선택하고 되고요. 그래서 에어 퓨리파이어를 선택하면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화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그냥 쭉 내려가서 어플라이 필터 필터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 하나도 고르지 않고 그냥 필터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 현재 현재 오늘 현재 30개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제가 몇 개월 전에 봤을 때 37개 제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이게 기간이 그걸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기간이 어떤지 단지 새로운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때 내 거를 이게 돈을 내야 되거든요.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나를 심사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 없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나 자신 있는 사람이 냈겠죠. 현재 가보면 LG 제품이 한 4개인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나요? 지금 코웨이도 들어가 있고 다이킨 샤프 파나슨 이런 것들이 외국 유럽 제품들 들어가 있고요. 약 30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필터 프로덕트를 다시 이제 그 상태에서 필터 프로덕트 제품 필터링을 다시 선택하면 그 밑에 트리거스라고 나와요. 트럭에서 트리거스 트리거스가 바로 아까 얘기한 알레르겐인데 알러지의 원인이죠. 트리거스 해가지고 트리거스 중에다가 예를 들면 뭘 체크해 볼까요? 아까 얘기한 바이러스나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VOC나 담배연기나 뭐 이런 것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필터 하면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 알러지 UK가 인증된 공기청정기가 딱 나옵니다. 물론 해보시면 바로 아메이 공기청정기만 딱 나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못 고르니까 한번 쫓아가보셨나요? 저는 뭐 빨리 했지만 이거 혹시 스크린샷 해놓으셨다가 이걸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 가장 권위가 있고요. 굉장히 세밀한 저기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공청기를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서와 소음 디자인 좀 얘기할게요. 먼지 센서에 풍량 조절 이건 고급 제품의 필수인텐데요. 우리 스카이는 분당 1200회를 센싱한다고 되어 있고요. 소음은 최고 53데시비래요. 국내 기준이 40에서 55까지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우리 거는 다른 게 디자인이 예쁘다 사실 우리 게 훨씬 품위 있지 않아요? 진짜 딴 거 진짜 시원찮은데 진짜 디자인이 품위가 있어요. 품위 있는 분들이 아마 품위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터링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식 전기집진식 이온식이 있어요. 물론 무슨 저 뭐죠? 물 물 물을 떠놓고 물이 먼지를 잡아낸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이 먼지를 잡아낸다.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근데 뭐 하다 방식은 뭐 많겠죠. 물로 먼지를 그런데 글쎄요. 근데 아무튼 실제로는 이 세 가지고요. 기계식 필터식이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모터에서 바람을 송출하고 그때 필터에 아까 얘기한 미세함과 미세함이 저항이 되지만 그거를 이겨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음 문제 해결이 과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 스카이가 이거를 해결한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전기집진식이 있어요. 이거는 전기방전에 의한 집진판 전기집진판을 사용해서 이거는 보통 중간에 필터가 막 있다고 그렇게 막 겉에 이렇게 필터 이게 필터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는 들어가면 그걸 하나 뚫고 들어가면 안에 집진판이 있어요. 집진판 이게 잘 알기 어려운데 집진판이 있고요. 집진판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온을 이온화시켜가지고 먼지를 플러스 이온의 먼지를 붙이고 하는 건데요. 붙여서 걸러내는 건데 그래서 약한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정들이 이렇게 하면 바람은 다 나오죠. 선풍기 바람에서 다 나오는데 사실 약한 모터를 사용하고요. 전기집진식이니까 소음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작은 크기로 디자인을 다양성 있게 만들어요. 사실은 이것도 커야 됩니다. 집진판이 커야 되는데 사람들이 큰 걸 싫어하고 예쁜 걸 자꾸 찾으니까 그래서 작은 크기를 하면 디자인이 다행이죠. 사실 이거는 청소를 잦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진판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괜찮으면 집진판의 효능이 급속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부 전기집진식은 여전히 오전의 위험성도 있다라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나왔어요. 약간 비린내가 난다 그럴 때는 오전의 왜냐하면 그 밑에 이온식이 이온식이 요즘 잘 안 쓰이는데 바로 그 오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전으로 고전압에 의해서 이온을 방출하고 그때 오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순수한 100% 이온식은 무동력입니다. 무동력. 그래서 소음이 없다라고 봐야죠. 그런 상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집에 갔을 때 공청객 하나 놓여 있는데 거의 착동을 하고 되게 꺼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왜냐하면 틀어와야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틀어도 소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온에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약한 모터를 사용하고 아주 미세한 필터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작동을 안 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24시간 365일 작동을 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거는 스카이 얘기고요. 자가설치 셀프 체크 알람 자가교체 이런 거로 365일 유지한다. 5년 보증이죠. 우리 거는 그리고 필터 교체 비용도 조금 길게 보면 훨씬 저렴합니다. 다른 건 생각보다 필터 교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적게 섬에 살 때는 싸게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몇 년 공짜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에코노믹 저렴하지 않습니다. 터치 패널 사용하죠. 그다음에 모바일 앱으로 첨단 관리를 하고 있죠. AI 관리를 하고 필터 탈부착 청소 교체 등이 쉽고 또 바퀴가 있어서 이동성 용이 하다. 필터 수명을 다 숫자로 표시하죠. 이렇게 핸드폰에 숫자로 뜨죠. 앱에서 야간 모드도 지원하고요. 월간 아이고 잘못 썼네요. 4만 7천원 내요. 월간 4만 7천원 정도를 내는 전기료 가정이 있다면 약 천원 정도만 더하면 24시간 30일 풀 가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간 4만 7천원 이면 전기료 꽤 되는 쓰는 집안 인데 302 킬로와트 나건데 약 천원만 더하면 우리 공청기를 24시간 30일 풀 가동한다. 한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